사실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것은 저 선수들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저 하이라이트를 만들어가기까지 그들에게 있었던 보이지 않는 삶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저 모든 일들은 혼자 만든 일이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일지 몰라요 우리 신앙에 큰 오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신앙이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드라마틱하게 변했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신앙의 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그런 위대한 놀라운 스토리가 있기까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이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저 엄청난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일상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가 우리들의 눈에 들어와야 돼요 묵상은 일상적인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만들어주는 데에 이 묵상의 유익이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, 이 묵상의 유익 일상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에는 기대가 생긴다 저는 묵상의 유익, 가장 큰 유익 가운데 하나는 기대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lly가 아니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긴 할 때 그래서 사실, 사실 사상의 유익이 groteument하는 notified 사실상에서 그들의 삶의 유익이 있는 모든 상태排 설치fu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